대단히 나가나 대단히 뛰어지만 난 사꾸만 와나 늦었어 늦었어 오늘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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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가 오늘 막방인데 이렇게 또 큰 상처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워 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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